오늘 우리 말씀 10편 130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10편 130편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지 잔 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지인데 주여 누가 서리일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죽게 있음은 주를 경애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성략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송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130편도 역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올라가는 노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산을 향해서 올라갔는가를 우리 마음에 똑같이 새기시면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시편 130편은 주님 앞에 구속하심을 받을 길을 간절히 사모하며 올라가는 심령이더라 라는 거예요. 1절을 보니까 주께서 그를 어디에 두셨다고 말하고 있느냐. 깊은 곳에 두었기 때문에 그가 죽게 부르짖는다. 여기서 깊은 곳, 깊음들 속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시편 88편을 보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시편 기자가 자기가 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깊은 웅덩이와 깊은 수렁, 음침한 곳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음부 가운데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딱 두세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세상, 하나는 음부.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 땅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음부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음부 가운데 있다라는 이 깊은 곳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흑암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캄캄한 어두움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죠. 또 그 어두움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면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 수렁으로 표현한 건 늪에 빠져있다는 말이에요. 늪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 들어가는 게 늪인거든요. 그래서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더 빠져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옴짝달싹을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런데 내 스스로는 거기서 나올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오직 거기서 나를 건져주실 그 주님을 바라는 것이 오늘 10편 기자의 마음이고 또 10편 88편에 기록된 그 말씀을 봐서도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있을 문제지. 그건 내 성격이고. 부부 가운데 문제가 있어도 서로가 서로를 정지하고 판단하면서 니탓이야 이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수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자유함입니다.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냐는 자유함. 그 자유함은 오직 하늘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어떤 부분이 조금이라도 묶여있는 부분 편안치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매여있는 거예요. 묶여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것이 빛이고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게 어둠이라면 그 어둠의 어떤 부분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거기에 매여있으면 어떤 자식의 문제 아니면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성격적인 문제 내 상황 속에 부딪힌 거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그로 인해서 오는 낙심, 섭섭함, 미움, 원망 다 묶임이라는 사실이에요. 묶임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 수렁에 빠진 자인 거예요. 음침한 사망의 권세 아래 노인자라 이 말이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고 지나가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그들이 영적 세계를 너무 모른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걸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 상태로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요. 그런데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정말 여러분 속에 저 속에 매임이 없느냐 보면 매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가 정말 예수님을 아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자기를 어쩔 수 없는 자기가 자기를 어쩔 수 없는 그 부분이 느껴졌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건 인생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대로 내버려 주겠느냐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그 어두움이 조금 더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게 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이 정말 내 안에 온다면 그것은 어느 날 저 하늘에 올라갔을 때 얻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야라고 치부해버리기에는 그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만큼 두려움도 염려 걱정도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받기가 쉽지 않죠. 은혜를 잊고 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바꿔놔요. 생각을 바꿔놓고 마음을 바꾸고 그래서 입술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자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도 매이지 않냐고 그 문제를 다 예수님 앞에 내놓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을 알고 구원함을 얻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에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예외 없이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그 문제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느냐 이건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른 거예요. 이 시편 기자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 시편을 읍절입고 하는 이유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은 단 한 번 주께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떤 수렁에 놓여 있어요. 어떤 움직일 수 없는 어둠에 놓여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 어둠을 허락하시고 그들 하여금 고통 가운데 부르지드 수밖에 없게 하는 것. 이것이 10편, 107편, 10절부터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흑암과 콩고와 채사슬에 앉은 이유는 지전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어둠이 우리에게 오느냐 왜 이와 같은 고통이 찾아오느냐 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러니까 그 뜻을 따라서 내가 그 거룩함에 이르고 그 생명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가면 되는데 그것을 온전히 믿지 않는 불신이 너무 우리 안에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신이 두려움도 주고 그 불신이 염려 걱정도 주고 그 불신이 다른 사람을 정제 판단도 하고 우울해지고 그런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다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시지만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전부 무거운 짐처럼 받으니까 이 말씀이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오직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믿음으로 살려는 그 모든 초점이 그분께 맞춰질 것 생각을 거기에 고정시키면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능히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죠. 음부에서 부르지는 이 사람. 이 절에도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지는 강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주께 내가 부르지는데 이 부르지는 강구를 들으시옵소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에서 9장을 찾아보세요. 다니엘은 9장에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나오는데 이가 기도를 언제 드리게 되냐 하면 예레미야가 기록된 책을 읽다가 깨달으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그가 바벨론의 고통 가운데 깊은 수렁에 놓여있죠. 자기로서는 거기서 벗어날고 헤어날 그 어떤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책에서 70년 만에 그 바벨론의 포로생활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그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배옷을 입고 제 가운데 이제 주님 앞에 부르지게 되었어요. 이 부르지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강구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추천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는 지금 자기의 영적 상태를 주님께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지금 영적 상태를 낱낱이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려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매여 있는지 뭐가 문제가 되어져 있는지 다니엘은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바벨론 뿐이겠어요. 주의 많은 나라들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더니 너희들이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하면서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비웃음을 당하는 곧 하나님이 비웃음을 당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비웃음을 당하면서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이 죄악으로 인해서 오늘날 그들이 또 한 죄를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는 자기의 그 실체를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남김없이 아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실 때 숨기지 마세요. 발가 벗으세요. 아주 속속들이 다 발가 벗으세요. 하나님 앞에 체면체를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분은 다 아세요. 다 아시는 분이신데 내 처절한 문제를 더 많이 나열할수록 아버지 나는 이런 묶임 저런 묶임 이런 죄악 저런 죄악으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절절함을 내가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오히려 긍유를 더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벗을 수 있는 만큼 다 벗으세요. 내가 어떤 것에 매여 있는지를 다 말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황폐한 성소 무너진 성소 무너졌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 심령이 무너졌으면 내 심령이 어딘가 매여있으면 어두움이 내 심령이 찾아와 있으면 거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즉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라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은 나의 구원 단 한 분 구원이십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지금 이 황폐한 내 심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심령은 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빛의 전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어두움이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고 황폐해지고 무너졌으니까 주여 다시 이것을 세워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옵소 나는 그 강구를 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함이 다 무너져서 더럽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는 반은 빛이고 반은 어둠이라고 용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어두움은 무너진 것이고 어두움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거고 더럽힌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회복되어지기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내 악은 죄일지라도 그것은 더럽힌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죄를 보지 않으시고 절대로 죄가 있는 것에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은 거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철저하게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단위에서 9장 18절 같이 복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봅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강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유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공유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여기서 세 번째로는 황폐한 상황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있는 곳이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그들이 성을 향해서 기도를 할 때 주님이 그 이름으로 무슨 기도를 하든 들어 응답하시는 것이 약속이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한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 무엇이든지 원한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온전한 거룩한 성전일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인데 이 성업이 다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라고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한들 정말 그 이름이 내게서부터 나타나지 않으면 그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이루어져요. 그 말은 부르짖음이나 우리의 간절함이나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너지고 황폐되어진 이것이 회복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정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상태이냐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주여 내가 주님 앞에 간과합니다. 왜 간과하냐. 바로 이렇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성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황폐해진 성은 그 이름을 두는 것이니까 그 이름이 다시 회복을 되어야 되니까 주여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는 지금 뭘 보고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말하셨던 70년이 되어지면 그 바벨론의 포로가 그친다는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의심치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의심치 말고 그냥 기도해봐서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할 수 없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은 뭐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 당연히 성소를 회복하는 거. 그 이름을 영광을 나타내는 거.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뜻을 나타내도록 내가 구할 때 주께서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에 네 번째로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의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이런 죄를 졌고 저 백성들도 이런 죄를 졌지만 주님 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주님 앞에 율법을 지켰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의롭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주의 큰 궁유를 의지해서. 이 기도를 드리는 다니엘의 마음은 나 하나에 국한되어지지 않았다는 걸 우리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이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가 황폐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버린 거 이것에 대한 해통이 있는 거예요. 나 하나만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또 그 이름을 가진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있고 그 안에 법개가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를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이웃의 나라들도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불레새꾼들이 언약계가 왔을 때 그것이 왔다고 두려워 떨었던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기도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극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극류의 하나님입니다. 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극류를 베푸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이름으로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 그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 성 이것이 회복되어야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회복하오니 주여 그 이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극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 알아야 되는 건 이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나 개인의 구원은 곧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요. 나 개인의 구원은 곧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이요.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그는 기도를 하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지금 이 깊은 수렁에서부터 건져주시기를 구하지만 궁극적으로 그의 기도는 전부 초점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서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극류를 베푸시는 게 극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불쌍한 자이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극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극류의 하나님이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이렇게 더럽혀지면서까지 그들을 바벨론에다가 포로로 보내시는 것은 세상의 모든 능력,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단 한 분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기 원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극류를 베푸셔도 그 극류에는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베푸시는 극류이라는 걸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한 사람 지옥불에 보내고 건져내고가 뭐 그렇게 큰일이겠어요. 그런데 나 하나는 참으로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중요한 사람이에요? 나 하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건진받은 하나님이 택한 지으신 그의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이름을 둔 곳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분 자체는 아예 거룩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거룩한 분이신데 내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나에게 그 이름을 두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그 이름을 내게 두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을 가진 자로서 그 이름을 나타내야 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수렁에 두고 나를 고통 가운데 두셨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반드시 건지시는 하나님. 반드시 건지셔야 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실히 있어야 내가 이 단일의 기도같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게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의를 행해서 어떤 궁유를 행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게 궁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대민이다. 아멘 내게 귀를 기울이소서 그런데 이 귀를 기울이려니까 내가 관계가 온전해야 되니 나를 용서하소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고 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지 싸우니 주님만 을지하고 부르지 싸우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귀를 내게 기울이시고 행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일에 구원하시는 일에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말씀 안에서 여섯 번째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바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 일을 행하시라 이 말이에요. 주 자신을 위하여서 하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왜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구원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믿고 계세요? 왜 기도하세요? 뭘 믿고 기도하세요? 이 다니엘이 정확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자세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믿음 우리의 행할 바를 다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 자신을 위하여서 이제 내게 귀를 키우시고 지체 없이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됩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 자야. 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음 받는 자 맞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는 자야. 그러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이 반드시 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그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곱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느냐. 부르짖는 시작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예레미야 책을 읽고 다니엘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바벨론 70년의 노예가 끝나면 이제 모든 죄악의 그 봉이 그 칠이라 라는 이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을 받은 그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에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시고 우리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뭔가 행한 것도 없이 갑없이 의롭담을 얻고 갑없이 예수 그리스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오직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뿐이라는 거. 우리는 말씀을 받으세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믿으면. 믿고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다. 믿으면 된다라는 이 믿음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그때부터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데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문제를 다 낱낱이 말하고 그리고 주님께 내가 이제 강구하는 것은 주님만이 나의 단 한 분 구원이시기 때문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주셔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너는 내 것이라 해서 그 이름을 여기다 두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을 받은 이유는 주님 앞에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여러 세대에게 그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여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내가 그 이름으로 부름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일컬음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고 치채치 마옵소서 당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 의를 의지해서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그 극률하심이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회개하고 죽게 부르지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그 큰 극률로 인해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옵소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오 주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보신다면 주여 누가 능히 서리까?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죄악을 이 땅에서 딱 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로부터 2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취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소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소 예수 안에 있는 성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로 따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어떤 육체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죄인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 빛을 나타낼 수가 없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한의가 나타나신 거죠. 그분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그 의를 십자가에서 드러내시고 이제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리소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도록 갑없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소 안에서 갑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추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의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의로운 자로서 즉 다시 말하면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풀어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본문 4절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이 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사유하심 용서하심이 죽게 있사오니 용서가 죽게 있어요. 율법시대 때도 용서가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더더군다나 용서가 있음을 확실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용서하신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용서함을 얻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지도록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 주를 경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를 경애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내가 섬길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한 분 뿐이구나 라고 그분의 말씀만 청정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만 온전히 내 마음을 조아리고 순정하며 주님의 그 경애함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왜 바벨론에 집어넣었다고요? 왜 주의 나라들에게 공격을 받는 일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했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신 것. 단 한 분 구원이신 것. 그 하나님은 이방인들조차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세우실 수도 있으신 분이라는 것. 단 한 분의 주권자인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 경애 받으실 단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경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위의 많은 이방족속들도 다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인 거예요. 진실로 그분을 경애하는 자들, 죄삼을 얻은 자들, 더 이상 죄가 없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정제함이 없나니?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바로 내가 그것을 진리를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 안에서 이제 내가 죽고 주님만 경애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더 이상 정제함이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죄삼을 얻은 것은 골로스 1장 14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삼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아들 안에서 속량 죄삼을 받은 것이지 아들 밖에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운 믿음으로 표현할 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하죠. 주님이 정한 법, 공의 흔들리지 않아요. 그 십자가의 공의가 나를 의롭게 할 수도 있고 나를 멸망에 처하게도 할 수 있는 법이 된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운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긴 자들만이 그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만이 그 나라가 될 수 있게끔 흔들리지 않냐는 견고한 나라를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머리로 섬기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칠 때까지 행하신 일은 뭐야? 순종 뿐이었어요. 히브리스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으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셨어요. 그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는 바로 멜기세대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부름을 받게 되어졌어요. 즉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 안에서 나는 어떠한 구원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것이 내게 영원한 구원을 주는 단 하나의 길이니까 오직 예수님만 찾고 구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와 같이 부르짖으면서 계속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자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향해서 갈 때 계속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들으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 내게 길을 기울이시고 주여 행하시고 치치하지 마옵소서 이와 같이 부르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나아가는 게 우리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내가 주를 기다리고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며 두 번을 반복해서 했어요. 내가 주를 기다리고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데 주의 말씀을 바란대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오면 어떻게 되어져요? 순간에 고통이 사라지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신으로 탁 와서 번개처럼 부딪히는 그 순간에 확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고 구원이 찾아오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시죠? 언제까지 이렇게 불을 짓고 기도하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올 때까지 구원이 내게 역사할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며 그 길을 가는 거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누가 그걸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8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은 그 주의 구원을 미리 떴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주를 경애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주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가는데 의심치 않았어요. 실망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건해졌어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오히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린 믿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약속을 바꿔서도 사라도 자기 자신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라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는 길이 좀 험하다라. 또 여러분 의심치 마시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를 추건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의로 여겨졌어요. 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해야 돼요. 구하다 말면 안 되고요. 얻을 때까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고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구했고 그런데 내 거를 구하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졌고 그 이름에 초점이 맞춰졌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그러한 기도를 들으신다면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되어있어요. 의심 없이 기도하시면. 누가 보면 2장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그는 성전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딱 가니까 애기 예수가 할레를 받으러 그곳에 왔다라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눈으로 볼 때까지 그는 기다렸던 대로 예수님을 그 품에 안고 주께서 나에게 그 약속하신 구원을 보게 하셔서 이제 내가 평안히 쉬게 한다라는 안식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안식하게 되어져 있어요. 6절을 보면 파수꾼들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니 이것은 그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 기다림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파수꾼은 계속 깨어있어야 되죠. 내 영혼이 계속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어둠의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계속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깨어있기를 원했고 그 왕에게서 물려나온 그 포도주와 음식을 먹어서 혹여라도 자기가 더럽혀질까봐 그 음식을 거부했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이 되었어도 주님을 경배하기를 쉬지 아니하였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영혼에 주님이 교제하는 이 교통함이 멈추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게시를 받아 다니엘이라는 그 책을 기록할 수도 있게 된 거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되 파수꾼이 그 밤을 지키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깨어있으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구하는 자가 대시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은 자면서 자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늘 영으로 깨어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을 기다리면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신부로 잘 단장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에 주님이 주신 7절 말씀 이스라엘아 주를 바랄 자다 이는 주께서는 인자신과 풍성한 성량이 있음이라 라고 말하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인자와 국률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 이것을 바라고 구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자신과 풍성함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갑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갑없이 받은 은혜 의롭다함을 얻은 자 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거룩함을 얻은 자에게 주어진 것은 자유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 안식 그 은혜의 자유함 바로 성량함 여러분 예수 그리스로 안에서 아무것도 묶임이 없이 모든 묶임은 다 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지고 무거운 짐은 벗어지고 압제당하는 자는 자유함을 얻고 모든 몽예가 꺾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이와 같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진정한 자유와 안식이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아멘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누려할 것은 자유와 평강과 안식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의 십자가로 말며만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 자유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불을 지지며 나아가되 다니엘의 그 기도에 말하신 것처럼 일곱 가지 그가 말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안에 새기시면서 주님 앞에 구하시고 자유하시고 말씀을 받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순간순간 누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주님만 바라고 우리 주님의 주신을 인자하신가 그 풍성한 성량함의 자유와 안식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인자하신가 풍성한 그 성량함을 주셨고 십자가로 말며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져서 그 은혜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 안에 매임이 있고 아직도 우리 안에 무너진 것이 있고 아직도 우리 안에 더럽혀진 것이 있습니다. 더러운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공격하고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주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키를 기울이시고 행하시고 지체치 마옵시고 아버지의 구원을 이루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시옵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그 큰 궁유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의 그 생명으로 일어난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 안에서 그 이름으로 일어난 자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그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단 하나의 생명의 길인 것을 전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주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져서 오직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영광과 종기를 받으실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